2025학년도 수능을 마치고 지금 여러가지 생각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한 캐스트입니다. 메가스터디 컨텐츠 기획팀에서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스트를 좀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찍게 됐는데 작년에 수능을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고 11월 14일날 수능을 봤는데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N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 이제 수능을 봤다 그러면 나를 뭐 오다가다라도 한 번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수학 강사 이승효고 오늘 이제 제목을 내가 N수의 열정으로 잡았습니다.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자 또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좀 먼저 살아온 뭐 이제 고3 기준으로 보면 거의, 거의가 아니라, 거의가 아니라 진짜 벌써 하이틀 띠동갑에 두 바퀴 돌아가게 생겼어. 지금 20년이 더 차이가 나다니 진짜 나 왜 이렇게 늙었냐. 어쨌거나 그만큼 내가 이제 더 살면서 또 여러가지 내가 경험을 해왔고 내 프로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막 서울대에서 컴퓨터 전공했다가 도쿄에 가가지고 막 뭐 예술감독 하다가 와가지고 강사하고 있고 또 매년 막 뭐 새로운 거 만들고 대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승효 쟨 도대체 뭐야?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어쨌든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좀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이제 키워드가 열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N수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열정은 뭐 한 요만할 것 같은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이렇게 열정을 좀 키워나가셔야 되겠죠. 이것도 좀 작다! 아 더 키우자. 이 정도 이제 N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왜 떠올리게 됐냐면 어떤 학생이 이제 지금 상담 이벤트 기간이라서 상담이 오면은 내가 이제 직접 보면서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상담 뭐 많이 몰려왔을 때 조금 늦어지더라도 좀 기다려주세요. 전부 다 다 이제 다 읽고 나서 상담 해드릴 거고 뭐 양이 아주 많아지게 되면은 나 말고도 또 다른 선생님이 할 테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 웬만하면 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올해 이제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이번에 내가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오픈했잖아요. 그때 또 이제 뭐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면서 상승효과 피지컬 트레이닝 센터 라이즈 전술 센터 이렇게 또 만들고 커리큘럼을 완전 대폭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강화를 시킨 거지. 나도 좀 계속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이제 강해지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선생님이 열정이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그런가? 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내가 열정이 만약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만들어 놓은 교재에 강의 가지고 그냥 계속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열정이 있으니까 좀 더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참 궁금하네. 열정이 한풀 좀 꺾였을 가능성도 있겠지.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또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더라고 보면. 뭐 뭐를 뭐 밀렸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9평 때 성적이 올랐는데 좀 떨어졌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수업 듣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이 막 여러분들이 그 진짜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시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좀 열정을 좀 끌어올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은 말이지. N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현역으로 해서 뭐 수시로 해서 좋은 데야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데야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옛날이랑 좀 다르게 뭐 재수나 삼수까지는 워낙 많고. 또 뭐 20대나 30대까지도 요즘 이제 수능 다시 봐서. 뭐 내가 다른 전공을 하겠다. 혹은 뭐 메디컬을 진학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수능을 여러 번 본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뭐 못했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 어떤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 시도했는데 뭐 대박이 났어요. 이런 거는 뭐 로또를 한 번 한 장 딱 샀더니 1등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또 1등 되는 사람들조차도 로또를 여러 장 샀을 겁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를 보면은. 뭐 첫 번째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 반드시 여러 번 도전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N수를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시간 지나고 나면은. 지금 1년을 더하고 2년을 더 했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어떨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 시간이 안 걸렸다. 뭐 이런 거겠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프로의식을 갖고. 아 내가 그냥 지금은 직업이 수험생인데 수험생 1년 연장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 수능 그 전후에 조금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어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인 내 그 중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친구는 나를 계속 오랫동안 봐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중학교 때 이제 공부 잘 안 하고. 막 게임하면서 성적도 막 많이 떨어지고. 내가 그랬거든 중학교 때는. 그때 막 뭐 게임도 새로 나오고 PC방도 생기고. 막 스타크랩트도 나오고. 그 옛날 예정 얘긴데. 막 초고속 인터넷이 막 처음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맨날 막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막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말 정도에. 그때 봤던 그 전국 모의고사를 한 번 보고 나서. 그래 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내가 우리 학교에. 그 1등이 됐습니다.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뭐 공부를 못한 학교가 아니에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능 만점자가 뭐 두 명이나 나왔다고 할 정도니까. 뭐 나름 이제 명문고인데. 뭐 그때는 이제 뭐 자사고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니까. 그냥 일반고지만. 그래도 뭐 서울대 1년에 막 20명 30명씩 하는. 그런 이제 명문고였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제 고3 때.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었어. 전교 1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지 내가. 근데 내 이제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 이미지는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막 놀고 이런 친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 얘기를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넌 참 고등학교 때 너무 재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수가 없었냐. 막 2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걔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기억을 못했는데. 그 우리 때는 국어시험에서 듣기평가가 있었거든. 영어처럼. 그 옛날에 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인가가 아마 이제 듣기평가였는데. 내가 지금도 좀 아침잠이 좀 많아. 그래서 아침이라는 게 좀 힘든 사람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을 하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엄마가 승현아 학교 가야지. 막 이러면 아 좀 늦게 가도 돼. 막 이러고서는 막 지각하고 막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모의고사 본 날 내가 지각을 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국어 듣기평가를 못 들은 거예요. 듣기평가 끝나고 왔어. 그러니까 6문제를 그냥 찍은 거지. 그래서 아 이번 시험에는 이승현이 좀 조졌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1등을 하더래. 듣기평가를 안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식 너무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단 끝까지 들어봐. 나가지 말고 재수없다. 나가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시험 끝나. 시험 이제 딱 1교시가 끝나거나 2교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내 자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했다는 거야. 이거 내 친구가 해준 얘기야 다. 나도 잘 기억은 안 나요. 내 자리로 와가지고 내 시험지 보면서 이렇게 채점을 했대. 그럼 막 다른 방에서도 오고. 왜냐하면 정답 나오기 전에 모르잖아. 근데 이제 내가 1등이니까. 어 이순호는 어떻게 풀었나. 답이 뭐야.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보러 왔는데. 분명히 내 답이랑 이순호 답이랑 틀려. 답이 다르니까. 이순호 답이 맞는 것 같은데. 풀이가 없더래.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워낙 암산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틀렸으면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데. 답만 써져 있으니까. 너무 빡쳐서 재수가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친한 친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막 웃으면서 듣다가.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친구한테. 야 근데 너는 내가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시 그거는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그건 모른데.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근데 내가 그때 고3 때 말이야. 그 우린 이제 공부하는 학교에 독서실 같은 게 있었거든. 그럼 내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한창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문제집을 다섯 권씩 풀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러니까 사탐, 과탐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침에 올 때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온라인 주문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과목별로 해서 문제집을 한 권씩 사와요. 물론 막 두 권 이런 건 아니고. 넘기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집들이 많았거든. 인강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사와가지고 하루에 그거를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그러면은 이제 물론 밥 먹는 시간이 있지. 근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하게 되면 한 14시간, 15시간을 정말 몰입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독서실에 네 자리가 있었는데 문제집을 이제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한 요만큼까지 쌓았던 기억이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문제집을 그때 정말 막 다 풀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독서실 같은 데는 보통 그냥 자기 자리에만 있고 이러니까 친구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결과가 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 쟤는 뭐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머리가 나쁜가? 아 저 자식 재수가 없네. 뭐 욕이 나올 뻔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근데 그 뭐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게 나는 열정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 못하고 성격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공부에 열정이 없었던 거지. 내가 딱 마음을 먹고 스위치를 딱 킨 것 같아. 어느 순간. 그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서 어 그래 내가 한번 수능으로 대학을 잘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진짜 주거로 했던 것 같고 근데 내 나름대로 이제 방법론이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 얘는 뭐 쉬는 시간에도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맘먹고 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나는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더라도 항상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뭐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코스대로 가면 뭐 취직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정말 일본어도 하나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제 장교생활을 마치고 갖고 있었던 퇴직금 300만 원 가지고 그냥 일본을 무작정 건너가서 거기서 어 그래 그럼 난 일본어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뭐 계획은 있었어요. 일본 갔다 뭐 중국 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어도 공부하고 세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본을 건너가고 거기에서 일본에서 가장 좋은 예술대학교 도쿄예술대학교에 내가 대학원도 합격을 하게 되고 또 그때도 그냥 어 내가 합격했으니까 뭐 졸업하면 뭐 내가 무슨 일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대학원 다니면서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바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외국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같은 걸 직접 봐야 되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당시에는 나도 왜 그랬는지 참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외국을 막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내가 남들보다 더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예술감독이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고 나서도 내가 뒤늦게 좀 강사를 시작한 거란 말이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예술하다가 왔으니까 그럼 남들보다는 좀 이제 늦게 시작한 거지만 정말 처음에 딱 강사 시작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어땠냐면 내가 예술할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고 그냥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일만 했어. 그냥 밖에 나가서 수업하고 집에 와서도 맨날 밤새워서 수학 문제를 풀고 왜냐하면 나도 그때 수학 공부를 안 한 지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십몇 년 됐으니까 학생들이 막 질문하고 이러면은 그거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를 내가 그냥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내가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강사로서 어느 위치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그 내 컨텐츠 그리고 내가 쌓은 그 내공들이 지금 내가 이제 인강,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자산이 됐고 자양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인강을 시작을 했지만 내가 멈추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한 3년째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첫 해하고 또 올 해하고 이제 내년 2026학년도 커리큘럼까지 보면 매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찍어내고 그리고 수능 직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뭔가라도 새로운 걸 주기 위해서 올해도 뭐 카운트다운하고 효마카세하고 교재 강도를 새로 만들고 또 내년 커리큘럼 새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열정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나하고 같이 하는 우리 상승효과 팀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냥 월급 받고 하는 뭐 직원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우리 팀이 같이 진화했으면 좋겠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하고 앞으로 수업을 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가스터디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1년 동안 성장하면 되는 거야. 그 열정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 쌓여 나가고 여러분들이 설령 한 번 수능을 더 보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느 대학을 가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라 이거야. 지금 딱 수능 보고 났죠. 그러면 딱 그 수능 성적이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느 하나의 큰 오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정적으로 했다면 그 열정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켰을 것이고 혹시라도 열정이 좀 부족했다 싶으면 지금부터 다시 열정적으로 하면 돼. 그럼 내년까지 1년 있잖아. 그 1년 동안 몰입한다는 건 정말 긴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N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정을 갖기 힘든 게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야. 주변의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내가 동시에 멀티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험생이고 물론 수험생들 중에서도 지금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책임져야 될 거 그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뭔가 열정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유난히 캐스트를 좀 열정적으로 찍은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캐스트 그리고 이제 기계공이랑 뭐 여러 가지 센터에서 나누는 커리큘럼들 개강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망관부 그 다음에 또 커리큘럼 가이드 올라간 거 한번 봐주시고 선생님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상담 이벤트 중이니까 Q&A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바이